즐거운 음악생활 즐거운 음악생활 새 친구들이 왔어요 이제 뭐 매주 월요일날 만나게 될텐데 안신혜씨, 이경선씨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저희 인사하는 방법으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같이 노래하는 바블레스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원래 인사하고 다니거든요 그러고 다녀요? 네 구호같은거 같아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자 근데 저희가 무대 뒤에서 하는 구호는 또 따로 있어요 저는 그게 듣고 싶어요 그걸 들려드릴게요 해볼까요? 무대 뒤에서? 무대 나가기 전에? 네 이게 뭐라고? 목숨 걸지 말자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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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팀이에요? 아니 이거요 바블레스의 즐거운 음악생활 있죠? 네 아 이거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이게 월요일 아침이라 보니까 이게 시간 맞추는게 스트레스예요 3부 10시까지 translates 좀 전에 와야 리허설도 하자나요 네 늦으면 4부 해도 되니까 이게 뭐라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리허설 한가 해볼까요? 네 목숨 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다시 내든 노래 들으러 오네 즐거운 여기다가 저희 코너 이름을 넣어갖고 불러볼게요 즐거운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김성아님 아 작은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월요일 이 시간에 선물 같은 날이네요 월요일 매주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가신애들 가신애들 가신애들아 우리는 노래하는 가신애들 안 끝났습니다 월킹 포 띠 앙키 닳아 트렌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또 매력을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것 같습니다